구독, 좋아요, 공유 아버지 부탁드리면서 김예림 이쁜여자 건우 시작해보겠습니다 94년도 1월 21일 서울 덕덕덕별시 키는 165인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키가 큽니다 한 160 정도 되는지 알아야 돼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하신대 유튜브 구독 신청과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예림낭자 너무나도 아름답소 서릉호우 아 역시 걸그룹들의 필수 코스 계단에서 사진 찍기 걸그룹은 아니지만 여성 가수였기 때문에 여성 아이돌들을 어떻게 본다면 필수 코스지 끝에 꽂히 있는 끝에 꽂히 있는 어우 난 순간 깜짝 놀랐던 게 난 뒤에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다음 사진 지금 가져오진 않았는데 다음 사진 보니까 마네킹이더라고요 그래서 난 처음에 저기 사람인 줄 알고 왜 얼굴을 저렇게 가려놨어 왜 얼굴을 저렇게까지 가릴 필요는 없는 건데 했는데 마네킹인가 인형인가 뭐 그럴 거예요 예 어 이걸 주스 드시는 거 같은데요 난 중에는 아이스커피 예림아 부탁할게 응? 너? 급식이니? 난 그리고 여성분들이 이렇게 분홍색 딱 옷 입었을 때 그렇게 사랑스럽고 뭔가 더 이뻐 보이더라 예림아 고마워 응 예림아 털색 털색 감사해 2개월만 사랑하고 싶은 여자 김예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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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